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뭘까? 원래는 제작진을 이겨라 그거였잖아요. 어떤 코너일까?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시지요. 읽어주세요. 제작진 팀 대결이네요. 백안아 대 뽀미언니 테트리스 대결을 합니다. 승리한 MC가 함께할 제작진을 선택하는 거네요. 저희가 이기면 제작진을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나 봐요. 그럼 제작진 두 분이 나오시겠네요? 이렇게 팀 대팀이구나. MC 플러스 제작진대 MC 플러스 제작진 백안님은 벌칙? 벌칙? 무슨 벌칙일까 또? 벌칙 무서워. 그럼 제작진도 같이 벌칙을 받는 건가요? 당연하죠. 저희가 못하면 제작진분들도 같이 벌칙을 받는 겁니다. 오케이. 아니 그러면 일부러 못해도 되겠네? 나도. 자폭이죠? 내가 만약에 슈퍼맨 피디님이라고 되면 내가 일부러 못해서 그럼 나도 벌칙을 받는구나. 그래도 안 하십시오. 저희한테. 저희 손에 따로 했어요. 어떻게 제작진 분들을 모실까요? 아니면 먼저 저희가 할까요? 게임을. 게임 먼저 할까요? 오케이. 저희가 그러면 테트리스를 먼저 해서 범인씨 누구누구 나오신지 알죠? 왕발이 작가님이랑 최포맨 피디님입니다. 아 누구도 좋아할까? 저는 알지요. 아 이렇게 스펀지법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 그렇죠? 개인기가 날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테트리스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네. 테트리스 어디 있어요? 맨 아래에 있습니다. 눈도 안 좋아졌나 봐. 테트리스도 못 찾고 네. 그럼 보미씨랑 나랑 테트리스 한거 처음이다 그쵸? 그쵸? 네. 해볼게요. 자세를 다시 바로 잡아서 오케이. 미디엄 템포. 오케이. 하겠습니다. 미디엄으로 합니다.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 근데 나 진짜 왜 뭐라고 날리지? 핑. 뭐야 이게. 나는 금요일만 되면요. 어 자꾸 상관을 해요. 아 어떡해 이거 뭐야? 왜요 왜요? 망고. 내가 그니까 내가 우선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기면. 아. 수고맨 PD님을 불타고 먹이고 싶은데. 작가님이 잘하실까? 작가님? 작가님은 항상 연습하시지 않을까요? 엄마! 왜 왜요? 아 죄송해요. 어머니는 왜 찾으시죠? 갑자기요. 이거 뭐 어떻게 하던가? 성공이 눈앞이야. 내가 할 때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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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겼다. 이긴 거 아니거든? 이렇게는 짬뽕이네 정말? 붓! 이거 완전 막상막하다. 둘 다 붙으니까. 진짜 막상막하요. 완전.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완전 막상막하였어. 박빙의 대결이었습니다. 박빙이야 박빙. 무서워. 어머머 세상에나. 어? 어떡해 이거? 어? 어? 무서워. 나 할 수 있어. 진짜요? 네? 아 그냥 혼자만 한 거고요? 할 수 있어. 어? 오 이거. 어머 세상에.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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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나. 어머. 이게 침착해야 합니다. 네. 그럼요. 아 저 방금 되게 이상한 소리나 보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어 잠깐만. 네 진짜야? 어머 세상에. 아 정말. 진짜 못한다 우리 근데. 깰 수 있나? 깰 수 있죠 당연히. 너무 잘해. 그럼요. 저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네. 좀 줄일게요. 어 예. 아 근데 긴 거 하나만 나와주시면 안 돼요? 아 왜 그래요. 어머 나 망한 거 같아. 나 내가 더 망했을 때. 우리 둘 다 망한 거 같아. 망했어 망했어. 아 잠시만. 아 타임 타임. 나 안 망했어 안 망했어. 어 긴 거 제발 나와주세요. 한번만요. 부탁. 완전. 제발. 제발.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바보래요 바보래요. 왜. 긴 거 하면. 긴 거 하면 바로 끝나는 거. 그러니까 왜 저기 갖다 붙었지? 보민 씨가 그렇게 했잖아. 아니 얘가. 바보래요 바보래요. 바보래요. 아 벤슨 당했어요. 제가 승리했습니다. 아 뭐야. 뭐야. 진짜? 아 뭐 어떻게 하지? 저는 제가 좀 슈퍼맨 PD님이랑 좀 앙숙이 앙숙이 관계가 좀 있지만 그래도 슈퍼맨 PD님이 좀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 보니까 오락실에서 좀 많이 노신 걸로.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럼 슈퍼맨 PD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영빈 작가님이랑 하도록 할게요. 모셔보겠습니다. 작가님과 PD님. 스파이더맨 PD님. 어서 오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오늘 벌칙인데. 꾸미야 잘하지 그러셨어요. 아니 근데 PD님 저랑 한 게 안 좋으세요? 아니요. 너무 좋아서. 왜 이렇게 안 좋으신지? 좋아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니 오는데 여기 한 10m밖에 안 되는데 한숨이 절로 그냥. 아 한숨이 절로. 아 정말. 그 피부 톤이 한 톤 어두워지셨어요. 아 정말 참득합니다. 제가 진짜. 아니 참득한 게 아니라 어두워지셨어요. 아 그래. 이 앞날을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네 여러분 작가님입니다. 맨날 우리 때리는 작가님입니다. 맨날 저희 때리고 도망다니고만. 어 맞아 저번에 도망가셨잖아요. 아 맞다. 어 못 때면 도망갔지 근데. 제가 빽만치 때려왔어야 했는데 빨리 끝내라고 했잖아요. 무튼 저희가 그러면 테트리스를 대결을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다니요? 이렇게 1대1 하고. 제가 PD님이랑 팀을 하고. 보미씨가 작가님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테트리스 대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녀 남녀 홍성 대결 하십시오. 음 남녀 남녀. 보미씨하고 스파밍 프리미엄 하고 하십시오. 전남. 테트리스하고 저하고 하십시오. 아 그건 뭐예요? 그건 뭐죠? 그럼 우리 1대1 이렇게 되겠는데? 다 남자가 있겠는데. 근데 우리 여지껏 보미씨랑 나랑 팀이었는데. 지금은 팀이 아니니까. 좀 떨어져 줄래요? 왜? 왜 우리 이렇게. 네 무튼 그러면 보미씨랑 PD님 대결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하트레스 대결입니다. 오늘 보미씨가 약간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안 좋아요. 음. 아 여기 있으니까 피부가 한 톤 어두워지네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 아 예 깨달았습니다. 자 시작해보시죠. 저랑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ESC 누르시고요. 아 진짜 PD님 뒤에 있으니까 제가 원래 피부가 좀 까만 편이거든요. 근데 좀 화해 보이네요. 제가 원래 좀 까만커데. 아 진짜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랑 싫어하시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정말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이게 정말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좋은 표정이에요. 아 굉장히 즐거워 보시네요. 아 나 깐할 때면 속이 너무 안 웃고 아직도.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저보고 제발 나 뽑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라니요. 안 뽑기로 하셨지 않나요? 저는 PD님이 좋습니다. 그런가요? 오늘 왠지지 나오자마자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저 하는 거 못 봤어요. 저 엄청 잘했어요. 보민 씨보다. 오 나 좋아. 인정 인정? 제가 안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제은 씨 말고는 제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은 왜 가면 쓰고 나오셨어요? 한 짓들 좀 많아요. 어머 세상에. 한 짓들? 한 짓들 때문에 인정이고요. 맞아요. 아 나 아깝다. 그냥 이기시면 돼요. 먼저 깨지 말고 그냥 끝까지 살아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막 딱딱 이런 거 없어요? 오늘은 약간 너무 과학적인 방송을 안 하려고요. 어머 웬일이에요? 어머. 왜 이래? 웬일이세요? 저 원래 이런 사람인데요. PD님은 얼굴에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송승환 닮으셨대요. 쓸 가면이 없습니다. 우리 슈퍼맨 PD님은 하지 말고 송승환 PD님 하는 거 어때요? 어떡하지? 그러지 마세요. 작가님 저 답답하죠? 네. 당장 안 써가지고 보이는 게 없어요. 아 진짜요? 네. 튼튼을 어떻게 하려고요? 큰일 났다 보민 씨. 나 잘못 뽑은 거 같은데? 작가님 보이는 게 어때요? 나 잘못 뽑은 거 같아. 나 어떡해 이거? 어머 세상에. 어머 나 못하겠어. 오 대박 대박. 아니 근데 이후에 별 게 없어가지고 문제는. 네 그렇네요. 별 게 없네요. 아니요. 긴 거 나왔어 긴 거 나왔어. 어찌 됐든. 어머 나 어떡해? 오 대박 대박. 딱 좋아 딱 좋아. 제가 말이 좀 많죠? 괜찮아요. 네. 자. 근데 같은 팀인데 같은 팀 안 한 것 같아요. 약간 호흡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티눈이 있고 자꾸 나를 싫어하니까 그런다니까요. 아니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생에 가장 좋은 표정이라니깐요 이게. 아 정말. 진짜 날 너무 싫어해. 아니 제가 싫어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엄마. 진짜 뭐해요. 어떡해. 이분 오늘. 잠시만 지는 거 아니야? 아우. 어머. 어머. 진짜 간신히 읽었다. 간신히. 의외로 끈질긴데요 오늘. 까나리를 모아서 그런가. 아 그 놈이 까봐. 눈 냄새 안 나요? 어디서 까나리 냄새 안 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별이라고 있거든요. 강아지예요? 강아지예요? 네. 별이 냄새가 자꾸 슬슬 올라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좋게 말하면 강아지 냄새죠. 그렇죠.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개냄새. 그렇죠. 어. 어 긴 거 나왔다 봄씨. 자. 어 봄씨 잘하는데? 확실해요? 아니요. 으흠. 뭔가. 제가. 이게 문제다. 이상한데요? 나도 해야 되잖아. 응 맞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제가 이기고 작가님이 이기면 동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엠씨 두 분이서 하시고. 아. 판절 내죠.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보미씨. 결국 나의 운명은 재윤씨한테 맡긴 건가요? 왜 싫어요? 아니요. 아니요. 좋아요. 너무 좋아서. 아 정말 좋네요. 이게 같은 팀이 아니고. 음. 음. 아 이게 원래. 약간 물속에 들어가면 약간 공포가 있잖아요. 약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지금 약간 물속에 한 3미터에. 예. 가라앉은 느낌이에요 지금. 왜요? 저도 잘할 수 있어요. 지금 내 마음대로 이따가 못하는 거잖아요. 아 예. 잘할게요. 그렇죠. 나 은근히 잘한다. 부드러운 애셩. 잘할 테니까. 보험이라도 들어놓고 올걸 그랬어요. 아 이거 좋은 방법이네요. 저부터 좀 들고. 아 이. 세상 만사 보험이 최고인데. 아. 어쨌든 제가 보미씨는 무조건 어떻게든 이겨야겠네요. 그렇죠. 지면은 일단. 그 후는 없는 거네. 아 왜요. 왜 나는 배제하십니까. 혼자 팀이 아니에요. 저랑 같은 팀인 거고요. 같은 팀이죠. 네. 같은 팀인 것 같아요. 너무 싫어하시지 마시고요.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예.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 진짜 잘한다는데. 나 잘 뽑은 거 같아. 나 뭐야. 지금. 뽀미씨. 되게 잘하는데요. 그렇죠. 은근히 잘하죠. 왜 갑자기 잘하죠. 잡대기가 안 나옵니다. 왜 갑자기 잘하시죠. 은근히 잘한대요. 어머 어떻게 나 근데. 어미 없어서 진짜. 나왔다. 이거 봐. 정판에는 이 정도까지도 못 가는데. 정신사지가 있나봐요. 정신사지가 있나봐요. 까나리를 먹고 정신이 없었나봐요. 나 뭔가 살살하래요. 저 이겨야돼요. 뭐라고요? 나 왜 소리된 느낌이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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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재은씨 우리가 이기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거죠? 그럼요. 네. 아닌 것 같은 느낌인가요? 아. 그. 그런가요? 아니 아니었나요? 피디님. 이겨라.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알 응원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힘이 좀 됐어요? 정말. 피디님. 아무 느낌 없는 응원. 아. 별 감정 없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감정 없는 응원. 아 나 왜 이렇게 의무적이야. 차라리 보미씨를 응원하는게 좋음이 될 것 같네요. 그런걸로? 왜 이렇게 힘이 안나지? 응원을 분명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피곤이 물려오고 나 완전 보미씨. 나 끝났어? 뭐야 뭐야. 나 끝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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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하는거야? 왜 그러세요? 저 갑자기 좀 삐리하네요. 어머어머. 안되겠네. 자산이 잘해요? 입은 안되겠네. 보이는게 없다니까요? 블럭 두개로 보여요. 멋있는거에요 지금. 빨리 뽕이씨를 응원해요. 젠씨. 어머 어머 세상에. 엄청 빠르다. 엄청 빠르다. 이건 진짜 빠르다. 누구보다 빠르네요. 그러니까 완전 빠르다 이거. 정말 이건 재은씨가 눈으로 쫓아갈 수 없는 스피드에요.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저를 굉장히 무시하고요. 무시라뇨. 무시구요. 무시구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되게 최고하게 하시네. 재은씨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 오 나 완전 잘한거 같아. 근데 여태까지 가장 많이 간거 같아요. 지금. 그런거 같아요 진짜. 그렇게 빠른 스피드 처음이야. 그러니까 나 이거. 와 진짜 빠르다. 거의 무사인볼트 수준인데. 진짜. 어느정도에요? 지금 이거는. 한순간 실패하면 그냥. 맞아맞아.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실패를 안해요. 역시 난 잘 뽑았어. 진짜. 선택을 잘한거 같습니다. 난 못 뽑은거 같아. 작가님 안거 안쓰고 싶었어. 뽑은거 아니잖아. 선택권이 없었던거잖아. 오케이. 그렇지. 정답님만 많아가지고 지금 망했잖아. 이렇게 또 팀의 분열이. 많이 써. 자 하나 남았다. 또 여기서 제가 못하면 또 피디님은 또. 아 피디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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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하. 네. 굉장히. 어머 어머. 좋아좋아좋아. 테스트 드리스 재밌다. 이게 부담감이 점점 오는거야. 무조건 이겨야 되는 판이란. 아니 너 혹시 왜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나 좀 은근히 잘하네요. 진짜 잘한다. 왜 그러는거지?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요? 무슨 원한이에요? 여보세요.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살살해. 살살해. 아니 자꾸 살살하라고 하더만. 말 거르지 말하더만요. 잠깐. 감기는 괜찮아? 아 요거다 요거다. 아니야. 아 요거다. 콧물은 괜찮아요? 콧물 다 잘 있어? 콧물이 잘 있냐고 무슨 소리세요. 말도 안 돼. 콧물 정리 많이 했잖아. 미워. 어. 아부지. 아부지요? 아부지. 어머 선생님. 아부지의 힘을. 와 진짜 빠르다. 완전 빠른데 이거? 짝대기 짝대기. 왔어 왔어. 왔어 왔어. 그렇지. 오케이. 왔어. 됐어 왔어 왔어. 이것도 안 맞네요. 그러니까. 왔어. 아 이겼다. 아 졌어. 이거 너무 빨라. 감사합니다. 나 되게 부담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가라 택승. 감사합니다. 피리님. 감사합니다. 이거라. 피리님 저 이렇게 응원해 주셔야 돼요. 되게 좋아하시는데? 응원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자 그럼 저랑 작가님이랑 동결인가요? 일단 동결인가요? 아 나 어떡하지? 굉장히 부담됩니다. 이거 마치 2002년 월드컵 보는 거 같았어요. 진짜 그 정도였어요. 진짜 그 정도였어요. 동결이 너무 잘해가지고. 좋아. 까나리에 뭐 비타민이 탔나봐요. 나 아까 그 까나리 장난 아니었어. 정말. 저와 작가님이랑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작가님 오늘은 까나리 먹어봐 주세요. 먹어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구나. 아니 처음 먹었어요. 배가 나 먹었거든요. 엄청 많이 넣고. 건더기 뭐예요 그거. 내가 먹었던 게 엄청 많이 넣었대잖아요. 그거는 반반이었어요. 반반이어되잖아요. 나 그거 다 먹었다고요.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입에서 발냄새가 났던 거고요. 해보겠습니다. 미디엄 난이도. 파이팅. 떨려. 가슴이 없습니다. 작가님 원금 갖다 드릴까요? 어떡해. 갑시다. 저는 안 볼랍니다. 저는 못 보겠습니다. 저는 못 보겠네요. 파이팅. 나에게 힘을 줘야죠. 작가님 뭐하세요? 네? 작가님. 천천히. 태트리스 합니다. 다. 어? 작가님 조금 이상해. 둘이. 조금 이상해. 내가 치신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그렇죠. 그렇죠. 나는 굉장히 느긋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느긋하게. 이거는 마음을 졸이면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느긋하게 하죠. 천천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거 어떻지? 아니. 아니. 잘할 수 있어. 난 굉장히 느긋한 사람이고. 느긋한 사람이고. 잘하고 있네요. 여기 맞죠?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하지? 혹시 벌칙은 뭔가요?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도 될까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이거 봐요. 나는 굉장히 느긋. 우리 배가 멋있다. 나 아까부터 굉장히 멋있었고요. 진짜 멋있다. 우리 배가. 일파부터 지금 뭐 하시는 건지. 우리 배가 멋있네. 이건 연습 게임이라 괜찮은 거야. 저는 연습하고 있겠습니다. 느긋하게. 이 느긋한 마음. 또 손이 좀 풀려요. 마치 이윤재가 골을 맞고. 야 이 여유. 그렇죠 그렇죠. 여유. 언제 끝나시나요? 잠시만요. 나 굉장히 팀을 잘 선택한 것 같고요. 원래 여유 있을 때 여유 부여야 되는데. 아 진짜. 아 제가 이겼고요. 여유 있을 때. 아직 아니구나. 다시 마음대로 해야 돼. 끝나고 엄청 한숨 쉬셨어 지금. 아 잠시. 힘드네요. 아 왜 네모만 나와요? 괜찮아요. 똑같이 나와요. 아 왜 왜요? 아 왜 왜 그러는 거죠? 저는 모르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가 오케이 있지?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데.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 차근차근 잘하고 있어. 긴 거 한 번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요. 작가님 약간 정리병 있는 것 같아. 색깔별로 정리하세요 지금. 그렇지. 작가님 정리하고 계세요? 작가님 색깔별로 한 쪽에 먼저 하고. 하늘색은 하늘색대로. 정리하시고 있는 중이고요.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이거 봐. 연두색은 연색대로. 망했다. 괜찮아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나는 침착한 사람이니까. 그럼요. 그럼요. 나는 굉장히 침착한 사람이고. 잘하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잘했어. 나 진땀 나는데요? 괜찮아요. 6개밖에 안 남았어요. 괜찮아요. 6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큰일 났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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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파이팅. 할 건 다예요. 자, 하늘. 좋아요. 아! 어떡해? 아, 펜이 누나 어떡해요? 괜찮아, 괜찮아. 제가 한 번만.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오, 다행이다. 아, 지금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보세요. 괜찮아. 그냥 내려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무서워. 도미 씨 왜 이렇게 잘해요? 하겠습니다. 파이팅. 잘한다. 이미 여기까지 한 번만으로 최선을 다 한 것 같네요. 아닙니다. 아, 무서워. 아, 이 노래. 침착하게, 침착하게. 네, 침착하게. 나는 침착한 사람이다. 그럼, 그럼. 나는 굉장히 침착하다. 네, 좋아요. 아주 좋네요. 자, 빠져듭니다. 어. 자겠습니다. 안 돼. 어? 아이고.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건 진짜 큰일 났어. 이건 그냥 자랐다.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이거 어떻게 침착할 수가 없다. 아, 잠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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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침착해야 안 된다. 내일 여기서 깨는 거 보여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써박 들겠습니다. 그래요? 아, 그 정도로 좀 가방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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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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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뒤에서 꿈꿀 안 치지 마세요, 선생님. 뒤에서 꿈꿀 안 치지 마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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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끝났잖아. 아, 끝났구나, 끝났구나. 아니, 이거 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깨야 되는 거지? 잠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권세를 하길래 아까 나랑 똑같이 이게 사람이 봉지를 몰리니까 좀 치졸하게 나오네요 때릴 것 같아요 아니, 가만히 있었는데 이겼어요? 오우, 이겼습니다 아, 그럼 원래 이게 게임을 해야지 아니, 근데 나, 나 아니, 근데 아까 석한 이 선생이라고 돼 있던데요? 네, 이제 봄이 씨랑 해서 손볼래 아, 그래요? 아, 저랑요? 화이팅, 화이팅 저랑 봄이 씨랑요? 화이팅 아니, 박사님이랑 화이팅 박사님보다 훨씬 잘했는데? 화이팅 이번엔 진짜 잘했어 화이팅, 화이팅 뒤에서 PD님이 진짜 이런 거 한번 해주셨으면 잘할 것 같은데? 화이팅 이런 거야? 화이팅 많이 꼬기겠네, 화이팅 지면, 지면 어떻게 해 이건 뭐야? 화이팅 제발, 제발 아, 되게 우글거린다 제발 할 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저는 침착 나는 침착한 사람이다 어디 가서 이런 거 안 합니다, 어디 가서 네, 그런 거 같아요 저 깜짝 놀랐고요 아, 제가 우글거리네요 배투리스 재현아, 재현이는 침착한 재현이다 슈퍼팡이면 진짜 퍼펙트하게 이길 수 있는데 슈퍼팡 진짜 잘하는 거 같아요 슈퍼팡 어때요? 슈퍼팡 어떻게 안 돼 있으니까? 슈퍼팡 슈퍼팡 자, 미디움 템포로 아, 고미씨 아니, 아니, 아까 내가 좀 이상했나봐요 사살을 네 사살... 하실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이게 벌칙을 제가 준비했는데 네 제가 당하게 생겼네요 아, 벌칙 뭘까? 아, 원래 벌칙은 준비한 사람이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내기하자고 하는 사람이 항상 걸리잖아요 맞아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좀? 아니, 기다려주세요 그렇죠? 네, 이거 이기면 내가 이기는 거잖아 그렇죠? 오케이 하하 보은씨는 왜 이렇게 동요를 하지, 내 말에? 오늘 느낌 좋은데? 대답하지 마세요 좋아 좋아 네 아, 나 혼자 떠들려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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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시네, 진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언제는 작가님이 나한테 보은씨, 게임은 못 해도 되거든요? 말만 많이 해주세요, 이랬는데 대답하지 말래 네. 벌칙밖에 쓸어가지고 대답하지 마세요. 여유있다. 이럴 때 한마디 해야지. 좋습니다. 한 사람은 근데 여기서만 여유있고. 이제부터 이제. 안 돼. 그렇게 작전을 늦출시키면 안 돼요. 알겠어요. 나는 항상 여유있는 사람이야. 그럼요. 나도 여유있다. 여유가 오늘따라 넘치네요. 좋다 좋아. 그냥 사원이 하면 재현씨가 알아서 죽을 거예요. 뭐라고요? 작가님. 아 그래요?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제. 그럴 것 같네요. 인정. 눈방어 바다별 봤어 나는. 저. 보훈씨. 그렇지. 잘 지내죠? 네. 저 잘 지내요. 갑자기 안부가 있어요? 아 그냥 안부가 궁금했어요. 아 근데 잠깐 진짜 웃긴다. 오케이. 어. 진짜 이거는. 침착 침착. 침착해야 돼. 침착하게.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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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좀 불러주세요. 노래를 불러달래. 부르실 것 같았는데. 저 이거 끝나고 맞을 것 같거든요. 나 이길 거야. 어머 세상에. 어머. 어머머머머. 여보세요. 어머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가만히 있으면 이길 것 같아요. 잠시만요. 어. 지금 내가 질 것 같은데요. 어머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큰일 났다 진짜. 누가 더 오래 버티났네. 아니 진짜 큰일 났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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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이래. 그렇지. 아 오늘 어떻게 해놔. 몰라.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렇지 그렇지. 한 줄바. 어. 아. 이겼다. 이겼다. 아. 아. 역시 응원의 효과다. 정말. 정말.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이건 운명의 정만이야. 저거. 나 어때요. 나 잘했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나는 친척한 사람이다. 너가 좀만 버티면 이긴다니까. 나는 친척한 사람이다.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뭐지? 저거 진짜 저기만 들어가면. 자 이제 모자를 걷으실까요? 아 이거 끝이에요? 아 10초 두피마사지. 이게 제가. 아 이게 두피마사지 기계였어요? 이게 머리를 한 정말 소름끼치도록 시원하거든요. 정말 소름끼칠겁니다. 10초 동안 참으셔야 돼요. 저거 소름도 다. 10초 동안 참으셔야 돼요. 작가님도 하는 거죠? 저한테 하지 마세요. 아니요. 우리 다 터지는 거 알죠? 아니 그럼요. 잘했어. 나 머리 너무 물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자 10초. 자 벌칙타임. 시간 있나요? 10초 10초. 10초 그러니까. 누가 세나? 10, 9, 8, 7, 6, 5, 6, 6, 6, 7, 7, 8, 8, 9, 9, 9, 10. 한번 가졌답니다. otevim canה. 비ların Ariana라 Jahre.. 시험 때리 чув Cry contaminants. 한일에서 해주셨죠? 하 ouv이쓱 우리 이뻥은 봉지 씨L止ix CanAla. 선생님, nenhum생 맞혀ינ지. 무슨 은 있었어요? 네 네, 무 runtime 예är.. 빨리 두 nacional 됐어 뭐 한번 시원해요? 어때요. 좀 시원해요? 아니 뭐 말도 없대. 무슨 느낌이에요? 네, 네. 무슨 일 있었고요. 어, 이거 빨리 해주세요. 어때요? 좀 시원해요? 말도 안 된 느낌이지? 이게 무슨 느낌이에요? 이거 해봤어요? 몸으로 편집해봐요. 어, 이렇게 돼요? 이거 해봤어요? 네, 아까 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 뭐 이상해. 깜짝 놀랐습니다. 작가님은 이제 재윤씨가 할게요. 정말요? 작가님, 일로 오세요. 이런 우리 승... 승... 아니, 천천히... 자, 이걸로 머리 감겨 드릴게요. 샴푸 좀 주세요, 이걸 머리 감겨 드리게. 아니, 이건 어디서 그어오신 거야, 근데? 천천히 하셔야 되니까. 천천히? 그래야지 느낌이 더 이게... 바빠서... 바빠서 하면서 이게... 정말 이게... 자,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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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아, 너무 웃겨. 괜찮은데? 진짜 너무 무서워! 빨리 말, 빨리 빨리. 샴푸 좀 주세요. 모델. 머리 감겨 드릴게요, 제가. 하나, alt, alt, alt. 열. 아, 뭐야? 이 분은 적응력이 빠르시네 사실 근데 이거 조금 비위생적인 거 같아요 그게 살짝 비위생적이에요 다들 머리 좀 감고 오셨잖아요 네 오늘 감았어요 저도 감았습니다 저도 감았습니다 오늘만 감으셨군요 크림을 안 감으셨군요 전 감고 왔어요 네 갑자기 머리 감았다고 서로 얘기하고 있었고요 이거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아 저거 어디서 준비해 온 거야 이거 뭘까요? 도대체 이거 진짜 마법의 그거예요 이거 강아지한테도 하면 강아지들이 아 진짜요? 해봤어요? 아니 동영상을 봤어요 아 진짜? 강아지가 기분이 좋아서 막 해외거리고 있더라고요 자 테트리스는 우리팀의 승리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또 다음 게임은 뭔가요? 철권 철권입니다 아 무서워 근데 보미씨가 저번에 철권 굉장히 잘한다고 했거든요 제가요? 제가요? 뭐 알았어요? 제가 그랬군요 옛날에 철권 많이 해서 많이 이겼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잘하긴 하는데 저 몸도 같이 막 움직여가지고 아까처럼 아 아까 막 날라갈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좋아진 겁니다 방송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대 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아 정말요? 큰일 났다 정말 일단 그 전에 피디님하고 먼저 네 한번 보여드리고 아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시범을 보여주세요 시범을 보여주십시오 아 두피 마사지 어? 저거 뭐야? 어디서? 정말 이거 근데 신세계 아니에요? 완전 신세계 어 이건 정말 기분 정말 신세계입니다 싱숭생숭합니다 기분이 더티합니다 더티하대 더티합니다 네 묘해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아요 맞아 맞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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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왜 이렇게 뭔가 힘들지? 자 해보겠습니다 자 아 이게 또 캐릭터 고르는 맛이 있거든요 그 저 여자 이렇게 뛰는 애 있잖아요 음 누군지 알지? 이렇게 이렇게 이름이 뭐였지? 초 머리 안 갈려라 네 맞아 맞아 춘니? 춘니? 이름이 뭐지?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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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말 다 꺼내지 마시고요 신세계 막 이렇게 신세계 자 이건 시원경기니까 누굴 얘기할까요?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쵸 오 완전 장난 아니야 줄이 막 아 아 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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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다 나갔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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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오호 1회 뭐 하신거죠? 아, 시범 경기니까 시범을 그럼geh여주 하는거니까 Kris!'세기 이런거 좀 보여주세요 아이고 안돼 이오 잘하시네 어떡하지? 10단 콤보를 보여줄... 아이고야 네? 언제 보여주실 거세요? 10단으로 맞으셨어요? 이게 항상 철권에는 10단 콤보라는 게 있어요 맞아 말로 봐하지 마시고 허공에 때리지 마시고요 지금 허공에 때리고 본인이 맞으셨거든요 지금 못 봤냐고 아니 근데 둘을 상대방에 때려야지 허공에 때리지 마시고 그렇죠? 자 때릴게요 이거는 연속 10단 힘드네요 때리신다면서요 오! 잡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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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오! 이거야 충전에는 대치기라는 기술이에요 저는 못 쓰는 기술이죠 말로 게임하시고요 이렇게 10단 콤보를 보여준다고 그러면서 10단 맞았습니다 아 또 지겠네요 오! 날아갔어 날아갔어 오! 아이고 이런 날아가서 마셨어요 아이고 이런 날아가서 뭐 하신 거예요? 이런 아이고야 좋네요 와우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자 어떡하지? 누가 좋지? 누가 좋지? 핸디캡? 핸디캡? 맞아 핸디캡 한 명만 쓰기 한 명만 쓰기 한 명만 쓰기? 두 명을 고르잖아요 그중에 한 명만 쓰는 거예요 또 뭐가 또 하는 거 있어요? 괜찮겠어요? 비디님? 이거 쉬운 거 정말 모험인데 모험하지 마시고 제일 자신인 걸로 해주세요 일단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발차기만 주는 거예요 발차기? 응 일단 캐릭터를 두 개 고르고 캐릭터 하나로 하는 거죠? 그렇죠 스모 선수다 무서워 스모 선수 나왔어 스모 선수요 안 돼 안 돼 맞지 마 맞지 마십시오 안 돼 안 돼 자 우와 얘 뭐야 이거 막았어 막았어 무매 이거 자 제가 갑니다 거기 기다리세요 아 뭐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캐릭터 어떻게 볼까요? 기다리세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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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발차기 기다리세요 발차기 발차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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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 돼 안 돼 안 돼 화이팅 할 수 있어 안 돼 가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왜 또 얘야 자 갈게요 기다리세요 아니 왜 그 모습에 진짜 잠깐만 나와 아니 아 근데 몸은 육중한데 되게 가졌다 귀엽다 근데 아 뒷모습 귀엽다 와 쟤 세이퍼 세이퍼 자 자 갑자기 나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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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로 내로 아이고야 잘 막네요 그러게 저 아까 못 먹었거든요 인근히 잘 막네요 한판을 못 먹네요 아니 이거 아 쓰면서서가 센 거예요 아 어떡하죠 쟤가 잘하는 거예요 나 어떡하지?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쟤가 잘하는 거라니깐요 저 뒤에서 좀 도와주세요 그럼요 정말 저는 잘하는 겁니다 우리 팁 승! 나 오늘 왜 이렇게 땀이 날까요? 나 진짜 무서워 나 이거 와 힘들다 여기 지면 우리 뿅망치 한 대 맞게 할까요? 뿅망치 뿅망치요? 우리끼리 아니면 이거 보미 씨는 이거 하고 잠깐만 나 왜 저거 재현 씨가 이기면 재현 씨가 저한테 하고 재현 씨가 지면 내가 죽을 거야 왜 저희 둘이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은 팀입니다 그랬나요? 제가 또 깜빡했네요 아 진짜 거기 없네 더워 제가 해볼게요 제가 매번 깜빡해가지고 저는 저 후기는 뭐야? 이거랑 아 이분이랑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신중하게? 끝났어요 어? 뭐 이분도 좋아요 이분도 좋구나 몸이 좋네요 그런 자세 좋아요 침착하게 네 침착 침착 아주 좋아요 홀리빵 오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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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왜요? 나 좀 내가 봤어 봤어요 어떡하죠? 네 아 너무 좋아 오오 봤어요? 봤어요? 나 손에서 뭐 날라왔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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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아니 싫어요 오오 나 시카이거 바쁘게 오오 오오 오오오 나 시카이거 바쁘게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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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바꿔, 바꿔. 그렇죠. 잘한다. 잘한다. 용호아! 아니, 어떻게 한 판도 못 이겨요, 작가님? 나한테 그랬잖아, 아까. 진짜 우리 망했어. 아니, 이거 너무 감격스러운데? 다 붙어, 다 붙어. 나 이길 사람 나와요. 어때요, PD님? 어때요? 나랑 팀 한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완전 최고야. 진짜 오늘 아, 뭐지? 약간 가뭄의 담비처럼 정말 잘하시네요. 작가님이 나한테 다 붙어, 다 붙어. 나한테 어떻게 한 판도 못 이겨요, 이 정도인 거야. 아, 작가님. 캐릭터 둘이 쓰게 해 드릴 테니까 저런 거 이겨보시죠. 그 캐릭터 둘이 쓰면 내가 머리 옆으로 이겨낸 거야? 아니. 우와. 저 같은 캐릭터에 해야 되겠어요. 잘한다. 잘한다. 봤어, 봤어? 봤어요? 이게 나예요? 아니였어요, 아니였어. 아니였어요? 좀 전에, 왼쪽, 왼쪽. 아니, 왜 자기가 이긴 캐릭터도 몰라. 왜? 다 비슷하게 이겨가지고. 다 비슷하게. 아, 근데 캐릭터 두 개 쓰면. 뭐, 성공이 중요합니다. 성공이 중요합니다. 성공이 중요합니다. 춤춘다, 춤춘다. 아, 나 캐릭터 바꿀게. 잘한다. 때려라. 야.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나와 봤어요. 아,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 터들어. 아, 정말. 오늘 고향식 먹고 오셨나 보네.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작가님. 네? 빨리 보려고. 빨리 보려고. 빨리 보려고. 괜찮아, 괜찮아. 이건 저도 괜찮은 거야. 저도 괜찮은 거야. 맞아, 이거는. 저도 괜찮아요. 번외죠, 번외. 괜찮아요. 열어낼 필요 없어요. 우린 이미 이겼어. 천천히 늙었으면. 막지 마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춤을 추고 있어. 아, 진짜. 이거 점프 어떻게 해요? 잘한다. 때려, 때려. 그렇지. 야. 죽어. 죽으라고. 죽으래. 당황했어. 당황했어. 이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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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를 안 쓰셨어요. 아니, 바꿀 틈을 안 써. 잘한다. 아, 진짜. 나 점프 한 번만 할게. 아니, 이미. 이미. 이미 할 건 다 한 것 같아요. 이미. 보여줄 건 다 보여드렸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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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다 꺼. 오. 왔어, 왔어. 멋지기. 나 지금 너무 더워요. 아, 그만. 다리 부러지겠어요. 오. 우와. 아, 나 진짜. 1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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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나. 캐릭터님하고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아, 진짜로. 아니, 캐릭터는 무슨 얘니까요? 우와. 우와. 다시 말. 드디어. 오늘은 나 할머니예요? 아니면 아나운서예요? 오늘은 아나운서네요. 정말. 아, 진짜. 오늘만은 백할매 아니야. 세상에. 오늘만은 백할매 아니야. 나도 놀랐어. 나도 내 진영.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잘해? 대박이다. 다 붙어요. 나. 나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어깨 이만큼 올랐고요. 그러면 평범치 한 대 할까요? 이번에? 저는 캐릭터 하나만 쓰고. 아니, 스무선수 못 쓸 것 같아. 내가 약간 그걸 못 막을 것 같아. 아니, 그럼 스무선수 안 쓸게요. 오케이. 평범치. 콜. 네, 콜. 잠깐 이거. 오케이, 콜. 갑시다. 다 붙어, 다 붙어. 갑시다. 하나님 화이팅. 자, 갑시다. 무서워. 저는 똑같은 캐릭터로 하겠습니다. 아, 무서워. 근데. 저는 뭘로 해야 재미가 있을까요? 캐릭터 한 개로 원하실 거예요? 캐릭터 한 개로 해야죠. 나를 뭘로 보고. 손을 쉬지 마세요. 그런 얘기예요. 자, 저는 이소리 형으로 하겠습니다. 아아. 후후. 아아. 아아. 성공이 중요합니다. 어? 어머, 세상에 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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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가짜 없어라. 안 돼. 또 바꿔, 바꿔. 바꿔, 바꿔. 아이, 그만. 어이구야. 어이구야. 지금 바꿔주냐. 맞자. 아, 진짜. 알겠어요, 알겠어요. 너무하시네. 알겠습니다. 아니, 당황해가지고. 질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질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먹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많아지나? 어이구. 어이구. 아이구. 아아. 진짜 그만하시죠? 네. 아니, 인간적으로. 그렇게 이기고 싶어요? 오우. 아, 진짜. 나 이기고 싶어요. 언니, 뿅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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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우. 아, 뿅망치하니까 엄청 빼고. 어. 다시 바꿉시다. 오우.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 이기고야. 아니, 숨 쉴 틈 눈 주면 안 됩니까? 아, 왜 자꾸 막아요? 막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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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아, 나 슬퍼. 아, 왜 자꾸 저거 캐릭터 바꿔도 됩니까? 아, 이거 왜 이렇게 잘 막아요, 근데? 캐릭터 바꿔도 됩니까? 잘 막네. 캐릭터 바꿔도 됩니까? 어떻게 나는 것을 밝혀줘요, 나. 네? 아, 저기요. 저기요. 막는 것 좀. 아니, 저기. 나 조금만 쉬면 안 돼요? 손이 너무 아픈데? 잠시만요. 막는 것 좀 가르쳐달라고요. 자, 막는 것 뒤로 하시면 됩니다. 뒤로요? 뒤로 하고 위에서 보세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니, 이 태세전화는? 오! 아! 아! 저 또. 제가 이겼네요. 오락실에서 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풀스윙 가도 됩니까? 풀스윙 가도 됩니까? 그냥 철권처럼 저희 싸울까요? 괜찮은데? 제가 필살기 도와드릴게요. 괜찮다. 자, 필살기. 아, 차라리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어때요? 네, 많이 때렸으니까. 네. 많이 때렸으니까. 각각도 안 한다면서요. 제가 아까 그런 말을 했나요? 제가 아까 그런 말을 했나요? 제가 아까 그런 말을 했나요? 네. 제가 또 깜빡했네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자, 10초 세주세요. 아, 근데 벌써부터. 자, 움직이면 다시 하기. 처음부터. 움직이면? 사람이 어떻게 안 움직입니까? 표정 바뀌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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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표정으로 있어야 해요? 이 표정으로? 지금. 그냥 정해요, 지금 딱. 이 표정. 자, 이 표정. 오케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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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처음부터 그러고 있어. 다시. 다시. 표정 좀 잡고요. 얌전히 계셔야 합니다. 다시. 다시. 아니, 언니 처음부터 웃고 있으라고요. 처음으로. 그럼 그 표정. 그 표정으로 시작. 이거 힘들어요. 그 표정으로 시작. 할게요. 그럼 파브레 개라고 아세요? 그냥 확정 때려주세요. 아, 웃겨나. 나는 왜. 작가님도 다 이겼는데 왜 이거 해야 하는 거지? 세트 한 번 때릴게요. 둘 할까요? 혀 깨물을 뻔. 아, 이제 같은 편이네요. 자. 자, 뭐. 재현 씨 정말 잘했어요. 나이스. 나이스. 이런 사람이 잘했지? 진짜. 아, 저기. 정말 나이스했어요. 눈물 나와. 뿅망치 대결이요? 어떻게요? 10초. 10초 한 대. 여자 대 남자. 그러면. 아, 둘 다 이기면요. 한 판 이기면. 한 판 이기면 이긴 사람이 하는 거죠. 아, 네네. 그러니까 정신. 잠시. 뇌세포가 잠시 죽은 것 같고요. 자, 정신 차리세요. 네네. 아, 나 보미 씨도 이길 자신이 없는데. 땡. 갑자기. 아. 아니야, 잘했잖아요. 맞아. 보미 씨는 왠지 잘한 것 같고. 난 로봇 한 번 해보고. 왜냐하면. 게임을 막 하는 사람한테는. 막 하는 사람이. 아, 변태 같아. 어디 이상한 거 입었어. 이거 봐. 막 하는 사람한테는. 막 하는 사람이. 뭐 그런지. 오우. 오. 큰깃을 쓰시는 거. 안냐구야. 뭐 띠호. 으아, 멋있다. 우린의 사항을. 이 멋지다. 이론 한 곡이 중요하다. 아, 까만냥. 무샔서, 무샔서, 무샔서. 자, 섯선아. 우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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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엄청 세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손 아파. 최고, 최고 진짜. 여태까지 제일 잘하는 게임. 나는 재현 아나운서가 이렇게 잘하는 게임은 난생 처음 하네. 장장 7개월, 6개월 동안. 아니, 나도라니. 나도라니. 게임을 무식하게 합니까. 뭐라고? 너도 되게 무식했거든. 우리 되게 무식했어요, 방금. 무식하게 해요. 이거 뭐야, 이거 하는 거야, 지금? 아니에요. 제가 이겼어요. 이렇게 저는 또 이겼고요. 피디님 잘하셔야 돼요. 그럼요. 나 너무 땀나, 힘들어. 이 게임은 솔직하게 해야 답인 것 같으니까. 자, 이제. 최강자네, 최강자. 긴장. 저는 이소룡으로 하겠습니다. 이소룡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소룡 하고. 자, 진지 모드로. 작가님이니까. 진지 모드. 정말 진지하게. 작가님 저한테 줬어요. 아니, 정말. 진짜. 아, 덥습니다. 딩에 내려올 틈을 안 줍니다. 와우. 소름이 좋네. 오, 대박. 이거 이제 스트레스가 진짜 풀리네요, 그쵸? 나만 풀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진지 모드. 오우 이겼어 파이팅 조금 하니까 이제 예전에 감을 찾은 것 같아요 와.. 얼마나 잘하는거야 예전에 감을 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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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거 지금 우리 타니야? 後輩님 後輩님 잘한다 까먹었다 까먹었어 오우 신기한거 보여드릴게요 오공에다가 둘 다 신기한거야 신기한거 신기한거 보여준대 뭐가 신기해요? 바뀌는가? 이게 왜 태그인가 아 이거 뭐야 신기한거 신기한거 제발요 신기한거 신기한거 신기하지 않네요 신기한거 보여 이게 신기한거에요? 이게 신기한거에요? 자 원래 이게 한 대 빡 치고 태그하면 와서 딱 때리거든요 빡치고 딱치고 딱치고 했는데 신나게 털렸다 우리 이겼네 이겼네 이겼어 이겼어 어떡해 너무 좋아 이게 기쁨의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요 그럼 제가 보미씨 때리면 돼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자까지 때리면 안돼요? 그러죠 제가 보미씨 드릴게요 여보세요 그러죠 왜그래요 어떤거 고르실래요? 보미씨가 저한테 무식하다고 그랬어요 그러게요 왜그랬까 왜그랬까 둘이 사이 갑자기 좋아져 10초가 한대입니다 둘 중에 고르는건가요? 아니요 둘 다 하는거에요 둘 다 하는거래요? 고를 의미가 없었네요 모자를 모어주시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10초 세주세요 10 9 8 5 이거 제가 뭐 때리는거 같은데 6 5 4 왜 내 머리가 아파? 2 1 내 머리 왜 아프지? 끝났어요 끝났어요 언제 때릴지 몰라요 말할 때 때리면 안돼요? 말할 때 때리면 안돼요? 말할 때 때릴수도 있어 셋 할 때 때릴게요 자 눈 꼭 감으시고 자 하나 둘 셋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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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늘 우리 나리네 철권하느라 속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아 좋다 모자 부셨어 아 좋다 아 이거 모자 쓰고 괜찮아요? 그럼 여기로 때릴까요? 여기 여기 모자 이거 좋다 좋다 이거 썼으니까 진짜 세게 때려도 돼요 맞아 맞아 거꾸로 하나 둘 둘 비켰었어 비켰기 솔직히 아프지는 않게 기분 진짜로 비켰다 아니 가면이 얼굴 또 때린 것 같은데 가면이 얼굴 또 때린 것 같은데 코를 먹으려고 이렇게 땄는데 아니요 아니요 저 손으로 안 때렸고요 이걸로 때렸어요 봐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손으로 때린 것 같아 아 정말 오늘 저의 승리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에 또 했으면 좋겠네요 와 진짜 잘하신다 네 철권이 진짜 답이신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제가 이렇게 철권에 소질이 있는지 전 몰랐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와 어떠셨나요? 어떠셨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우리 활동 걱정과는 달리 정말 다 이겨서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또 인기가 많게 생겼네요 그러네요 꼭 그렇지는 않을까요? 아니에요 게임이 바뀌는 순간 그냥 재현씨도 이제 나락으로 이제 또 아니에요 나락 나락까지 아 힘들다 어쨌든 오늘은 잘하셨어요 정말 네 다음 시간에 또 오시고요 어떻게 나가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시겠어요? 네 그러실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앉으시네요 앉으시네요 같이 클로징을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게임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오늘 재밌었죠? 재밌었죠? 재밌었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꼭 또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완전 재밌었어요 지금 완전 새로운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즐거운 게임 데이트 게임하고 배우고 안녕